다음 도전자 두 분 나와주세요 트롯 학도 김학도 트롯대 허준 이선규씨 보이스트롯의 조용한 강자 두 분이 만났습니다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김학도 이선규 아무튼 두 분 중에 한 분은 4라운드로 한 분은 귀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명하신 의사선생님 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선생님이 되신 거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힘들 때 김학도씨 개구를 보면서 많은 힘을 받았는데 앞으로 좋은 개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그나 해라 개그나 해라 두 분이 만난 커플 같아요 먼저 김학도씨의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 봄 쪽에서 부는 바람 힘의 어깨 스칠라 삽쪽에서 부는 바람 힘의 상관 스칠라 하나밖에 내 눈여 누가 남을까 두려워 작곡 뒤에 숨길까 희내들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베리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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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의 햇빛 햇빛 세월따라 변하는게 님의 얼굴빛 하냐 강물처럼 흘러가는 가는 채권이 야속하오 내 눈을 심어 사랑하니 누가 나올까 두렵소 잔또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물아가 닥쳐도 난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해지라 저 달 본 곳 물어본다 님 계실 곳은 뭐야 또 아니 의사선생님이 노래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?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물어 물어 젖어왔어 그 님이 계시는 곳 차가운 차가운 반파람도 돌아치는데 그 님이 보이지 않네요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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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봐도 그님은 간 곳이 없네 그가 멀어 찾아왔어 그님이 계시던 곳 차가운 밤바람도 멀어지는데 그님이 오시지 않네 저 별 보고 늘어본다 그님 계신 옷을 불며 늘려 찾아봐도 그님은 보이지 않네 고맙습니다 아 야 이것도 빅매치다 야 이거 박빅이다 정말 예측할 순 없다고 레전드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학도씨는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부를 때는 아 이제는 내 인생에도 쥐구멍에 볕이 뜨는구나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벌써 26년이란 세월 흘렀어요 저도 쥐구멍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볕들 날 기다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가요와 민요와 창이 겸비된 그런 노래예요 사실 그래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잘 살리셨어요 자 과연 결과 보여주세요 자 크라운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과연 저 크라운을 품에 안을 자 누굽니까 둘 중에 단 한 사람 그 영광 바로 바로 와 이거 모르겠다 와 와 와 와 기박도씨입니다 네 기박도씨 와 기박도씨가 4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예 이야 대단하네 이성규씨도 정말 수고하셨는데요 와 점수가 심사위원 점수는 이성규씨가 오히려 높아요 자 예 관객 점수에서 압도적으로 김학도씨가 찾으면서 868대 839점 나왔습니다 예 아 관객을 많이 줬다 학도 오빠한테 야 이거 진짜 모르는 거냐 조든 행대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이런 일이 마포도 생길까 이건 뭐 재미있는 축제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결국 기막도 4라운드 진출 뭐가